Q. 엄마의 guy 근데 좀 잘생겨진 것 같아요 넌 내 취향 적은 에이스 내 앞을 지키는 게 없어졌어 와 저는 흥백한 느낌 흥백한 느낌의 조화 다를게 온몸 오늘 너 때문에 살아오네 오늘이 좋아 응오하게 저 멋진 플랜 깜깜 싹 그동안에 찾아 헤맨 남자 응오하겠으면 너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귀엽디 엄마 아들이야 이렇게 고를까봐 이렇게 고를까 봐 스시계는 에이스 이런 건 어떤 것 같으니 이번엔 나의 여행 도움말 나의 여행 나의 여행 너의 여행 너의 여행 너의 여행 나의 여행 너의 여행 나의 여행 너의 여행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응 오 아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ace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쳤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 게 없는 오늘 너 땜에 따라오는 오늘이 좋아 응 오 아예 첫 번째 플랜 깜탄사 그동안 내 찾아 헤맨 남자 응 오 아예 마는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무슨 말이란 것 같아 이란 말은 또 눈 감자 응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오 오 동공 떨리는 초집 스탠바이 큐아 시간되면 잔잔할래요 예스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Oh yes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응 오 아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ace 본능을 다르겠어 날 감추지 않겠어 오늘 잘라 먼저 다가가 걸음은 도도하게 말투는 애교이게 말 보고 눈빛 응 오 아예 Tell me 시간 좀 되나요 나 좀 도와줘요 그쪽 때문에 내 오감이 제멋대로요 그쪽이 애교 없이 날린 미소예요 콜린 버스도 울고 갈 당신의 면허 연자라 해도 미래만한 피부 아예 넌 존재 자체 감탄사철로 나네 응 오 아예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 Oh yes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ah 응 오 아예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ace 목소리도 Oh yeah 눈썹도 Oh yeah 네 모든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Oh yeah 지금 널 보면 난 Oh yeah 다 둘이서 Oh yeah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지는 네 분위기 너와 나의 거리 우리 사이로운 여자가 걸어왔대 마침 그게 여자친구인 건지 아님 친구인 건지 달걀해 언니 여자 누구예요? 여자였어? Oh my god Oh yeah 응 오 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oh yes Oh oh I get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저격 ace Oh yeah 목소리도 Oh yeah 눈썹도 Oh yeah 너의 모든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Oh yes 저희 쪽쪽으로 주변에 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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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